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김연아 다이아몬드 디렉터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유산화 코리아 성장을 압도적으로 성장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제가 오늘 성공의 레시피를 방출하겠습니다. 이 비즈니스를 하는데 어떤 제약이 없죠. 그래서 매우 자유롭습니다. 그런데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전략적으로 실행 가능한 습관을 만들어가는 것이 너무 중요한데요. 그때 습관을 도와줄 도구가 꼭 필요합니다. 스스로 작성을 하고 이끌어 가는데 이 습관이 바로 플래너입니다. 플래너를 잘 작성하면 여러분들이 꿈에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오시는 길에 겨울나무 많이 보셨나요. 네 이 겨울나무를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궁금합니다. 앙상한가요. 추운가요. 아 그렇군요. 그런데 저는 이 겨울나무를 볼 때마다 가지로 가는 수분의 공급을 차단하고 나뭇잎을 다 떨어뜨리고 이때 나이태가 생기며 뿌리를 깊게 내려가는 이게 겨울나무의 루틴입니다. 그래서 저는 나무를 볼 때마다 설레고 기대되고 궁금해요. 왜냐하면 조금만 지나면 이 나무에게는 새로운 새싹이 나올 거라는 것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비즈니스도 어떠한 루틴을 가지고 꾸준히 진행한다면 여러분들이 성공의 자유에 갈 수 있는데요. 그 중에 딱 하나를 저에게 꼽으라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하루의 시간을 주관할 수 있는 메모하는 습관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9년간 비즈니스를 진행했어요. 그런데 저에게는 다이어리도 9권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저의 배경이 있어요. 제가 1979년에 태어났는데 79년에 이런 놀라운 결과가 있는데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졸업생들을 데리고 이복이 집중시킬 만한 조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꿈이 계획이 있는지 이 한 분류와 이 계획을 종이에 적었는지 이 두 분류를 놔두고 10년 후에 이들의 연봉의 비교가 달라진다는 그런 조사였는데요. 첫 번째 계획이 있었던 분류는 그렇지 않은 분류에 비해서 13%가 2배의 소득이 높아진 걸 확인했고 나머지 3%만 이거를 종이에 기록했었고 그 분류들은 10배의 소득이 높아지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때부터 저의 모든 시간을 계획하고 기록하는 습관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예요. 시간 대비 돈을 많이 벌고 싶어서요. 그래서 저도 초기 비즈니스 때부터 제 손끝에 모든 저의 삶을 기록하는 걸 습관화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10년 후에 10년 직장생활을 하고 나서 변화를 봤더니 10년 전보다 지금 딱 15배의 소득을 받고 있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들 늦지 않았어요. 오늘부터 시작해서 10년 후 10배, 20배의 소득이 높아질 거라는 걸 저는 확신하거든요. 그래서 오늘부터 플래너를 작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변화와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하루하루의 일정들을 인생의 방향성을 잡아준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송졸이체 바뀔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이 일을 처음 막 시작했을 때요. 성공자들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루에 미팅을 3건씩 하라고. 그런데 저는 남편의 직업의 특성상 1년마다 이사를 다니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곳에서 만날 사람도 없었고 갈 곳도 없었어요. 그런데 저만의 루틴으로 하루에 한 건의 미팅을 하려고 노력했지만 초기 캘린더에는 빈 곳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도 저의 캘린더를 보고 희망을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저 이렇게 왼쪽에 봤더니 디렉터 직급 정도 되었던 것 같고 13주가 적혀있는 거 보니까 리더십 서밋을 도전 중이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달성은 못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포기하지 않고 비즈니스를 했던 이유는 어제보다 조금 성장한 오늘의 내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아요. 우리의 비즈니스는 비교 대상이 오직 나 말고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어제의 나보다 오늘 조금 성장하고 계시니 모두 성공자라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표를 세울 때는요. 실현 가능한 설계를 하는 게 바로 첫 번째입니다. 제가 골드에서 루비 직급을 도전 중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목표가 루비로 설정이 되었다면 저의 큰 목표를 세분화시키는 게 아주아주 중요해요. 바로 2000 CVP를 받는 게 아니라 1300 CVP를 3월달 내내 받아야겠다라고 해서 거기에 메모했던 거고 그래서 저는 1300 CVP를 받으면 이달의 목표는 달성하는 거예요. 자꾸 작은 달성하는 습관을 가져가시면 여러분들은 큰 것도 달성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되게 중요한 또 성공의 레시피를 제가 뿜어드리자면 매일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11 CVP씩 달성하잖아요. 그러면 1년에 한찍 급씩 성장할 수 있어요. 대박이죠. 진짜예요. 제가 그거를 이그쟁 루비 때 깨닫고 이그쟁 루비부터는 1년에 한찍 급씩 성장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달에 4월달에 1400 CVP를 도전하고 달성하고 또 도전하고 달성하면 나는 결국 루비의 직급을 달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이어리는 일기장과 같아요.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니 솔직하게 적는 게 중요해요. 저도 이그쟁 골드에서 루비를 가고 있었지만 토요일 날 점수를 보면 점수가 좀 낮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솔직하게 적어놔야 내 비즈니스가 잘 가고 있는지 방향성을 체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다이어리를 내가 나를 검토하는 데 피드백을 하는 데 중요한 초석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달 성장하셔서 나의 목표를 설정하셔서 이렇게 목표를 세분화시키는 것들을 연습해보시면 내가 결국 원하는 것들을 이뤄낼 것입니다. 기록은 행동을 부르고 행동은 비즈니스의 핵심입니다. 되게 멋있죠. 제가 하나 퀴즈를 하러 내고 갈까봐요. 퀴즈를 내고 선물은 제가 쏘겠습니다. 혹시 이런 분위기군요. 차장님 보셨죠? 선물을 준비하셨는데 좋습니다. 전세계로 전세계에서 핑계를 대면서 돈 버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오, 네. 김건모. 김건모. 네, 맞습니다. 여러분. 네, 이따 제 강의 끝나고 저랑 사진 찍어요. 여러분들 핑계대지 마시고 저랑 같이 이 강의에 집중하시면 눈으로 따라오신다면 여러분들은 다 이뤄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록을 하셔야만 이 비즈니스가 성장한다는 걸 눈에 보이실 것입니다. 이 다이어리를 제가 다이어리를 쫙 사잖아요. 저는 되게 막 또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어떤 행동을 하냐면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 시간에 다이어리를 쓰는 방법을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를 가지고 이렇게 숫자 밑에 반듯하게 줄을 구워요. 그리고 밑에서 한 칸 더 구워요. 그래서 언제까지? 1월달부터 12월까지 다 구워요. 이때 정말 행복해요. 그리고 나서 회사의 일정을 첫 번째 우선순위를 넣고 그 다음에 프로모션을 넣고 그 다음에 그룹의 일정을 넣고 내 팀의 일정을 다 넣는 거예요. 12월달 걸 모두. 그리고 나서 이 중간에 연필로 작은 글씨들이 써 있어요. 이거는 제 핸드폰의 명단을 어떻게 판단하지 않고 무조건 적는 거예요. 다섯 명씩. 무조건 다섯 명씩 적고 이 사람들과 관계 좁히 일을 하는 거예요. 저의 성격은 되게 소심하거든요. 소심하기도 하지만 신중한 편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래서 단계를 좁혀가는 걸 하는 거예요. 제가 처음 보거든요. 그러면 먼저 차를 마시고 그 다음에 안부를 묻고 식사를 하고 이렇게 관계 좁히기 하면서 제가 이 일의 비즈니스에 가치를 전달하고 프로포즈를 하면서 1에서 5까지 단계를 설정하고 나서 이분들을 계속해서 연락하면서 약속 잡기를 통해서 오전에 미팅 한 건 오후에 미팅 한 건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까지도 지켜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핸드폰 다이어리는 핸드폰에는 그렇게 인맥이 많지 않아가지고 3개월이 지나니 자연스럽게 로테이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렇게 제 다이어리에 다 들어와 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궁금했어요. 어느 해에 이렇게 12월 달에 그룹에서 이렇게 다이어리 강의를 하는데 정말 다이어리 쓰는 것이 성장과 연관이 있을까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때에는 1월, 2월 달에는 필리핀에서 아이들과 보내고 3월 달부터 비즈니스를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3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딱 10개월 동안 일을 했는데 검토해봤어요. 이 사람도 먹고 있네? 이 사람 PC 가입했네? 이 사람 BC 가입했네? 그게 뭐냐면 초록색 이렇게 색칠된 거예요. 그러면 10개월 동안 13명이 가입했다는 건 엄청 놀라운 데이터예요. 높은 데이터죠. 한 달에 한 명꼴로 생긴 거라고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저만 일을 하지 않잖아요. 함께 팀원들이 이렇게 일을 한다면 엄청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플래너를 작성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성장과 직결된다는 거를 이런 데이터를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시간 속에서 이것들을 반복한다면 반드시 성장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행동하는 습관을 실천하시면 결국 꿈으로 가는 과정이라는 게 저는 이쯤되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12월은요. 내년 연간 계획을 세우는데 최고의 적기예요. 가장 좋은 시기거든요. 그래서 계획을 통해 미래의 시간을 확보하는 건 장기 계획, 월간 계획, 주간 계획을 다 세울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또 팁이 있어요. 성공 레시피. 기한을 정하셔야 합니다. 기한이 없으면 개꿈이라고 고 이영권 박사님이 얘기하셨었어요. 계획을 통해서 이런 걸 만들 때 저는 2023년에는 무엇이 계획돼 있어요? 아시아 컨벤션이 개혁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함께 가고 싶은 명단을 미리 작성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 달에 한 명씩만 늘려가는 게임을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우리가 마지막으로 진행했던 싱가폴 컨벤션에서 싱가폴 아시아 컨벤션이 진행됐을 때 티켓을 제가 20장을 구매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가려고 했던 사람은 딱 11명분이었거든요. 그런데 결국 가게 된 것은 21명이 갔어요. 티켓을 구매했기 때문에 채우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가장 착한 가격에 티켓을 구매할 수 있는 기간이 언제까지인지 아세요? 맞습니다. 역시 월요일까지 구매할 수 있어요. 그래서 미루지 마시고 오늘 10장 더 구매하셔서 성공의 기회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팁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네. 이거 제가 1월 달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12월이잖아요. 그런데 왜 1월 달 거에 이렇게 명단이 쭉 적혀있냐면 약속은 오늘 정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2주에서 4주께 미리 나와 있어야 돼요. 명단을 쭉 적고 관계 좁히기를 통해서 그들과 약속을 한 다음에 오전 미팅 하나, 오후 미팅 하나를 쓸 거 하나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저는 3월 달 거 같이 다 적어놨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약속을 잡는 티까지 제가 드렸고 맨 첫 줄에 보면 주황색으로 이렇게 티가 색칠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제주도 마감 날짜예요. 2차 마감 날짜. 혹시 어제 회사에서 보내준 일정, 카톡 받아보셨죠? 네. 그 카톡의 일정을 저는 제 다이어리에 적용시켰을 뿐이에요. 그랬더니 한눈에 눈에 들어오고 마감 날짜도 체크할 수 있어서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어워즈와 리더십, 한 번 더 리더십 서밋은 기한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미리 체크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장기 계획으로 여러분들이 그로우스가 있죠. 그로우스는 작년 대비 플러스 1510위피 나누기 52주 해가지고 나의 계획을 만들어 놓으면 그거를 또 목표가 생겼기 때문에 이거를 요일별로 세분화시켜서 그거를 달성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 그로우스를 달성하면 모든 성장이 착착착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맞물려서 톱니바퀴처럼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계획으로 하셔도 좋습니다. 계획과 행동이 동시에 진행될 수 있는 것이 바로 플래너예요. 그러면 내 몸이 바로 행동으로 밖으로 나갈 수 있거든요. 제 목소리가 좋은 건지 아니면 공기가 따뜻한 건지 졸시면 안 돼요. 현재와 미래를 연결해주는 습관이 바로 플래너 작성이라면 이거를 더 구체적으로 시간을 체계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은 주간 스케줄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주간 스케줄 플래너를 잘 뒤쪽으로 가시면 있거든요. 플래너를 보시면 일일 스케줄을 또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체크박스를 만들어서 한 번 더 이 일을 꼼꼼히 더 체크하는 거예요. 그러면 놓치는 일이 없습니다. 놓치지 않으려고 더 한 번 체크하는 거고 자 또 성공 레시피를 제가 한 번 더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매일 이렇게 우리는 스케줄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적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적으시면 몸이 기억해요. 전략적으로 행동하기 위해서. 한 예로 들어볼게요. 오늘 저는 여기에 9시 반까지 와야 했어요. 그러면 7시에 일어나야지 7시에 출발해야 하니까 5시에 일어나서 씻고 준비해야지 이런 것들을 침대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시뮬레이션 한 번 해보시면 이게 엄청 시간을 전략할 수 있고 놓치지 않고 이런 물건도 없어요. 그래서 미팅할 때 여러분들 신뢰를 쌓을 수 있는 가장 큰 게 뭐예요? 시간 관리잖아요. 약속. 그래서 그 시간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 몸이 기억할 수 있는 팁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이면 여러분들은 다 성공으로 가고 있는 길목이라는 것을 응원드리고 싶습니다. 이 PT가요. 클라이막스예요. 저 이거 만들면서 엄청 행복했거든요. 제가 오늘 강의하는 이유는요. 결국 여러분들을 2023년 5월 아시아 컨벤션에 무대의 주인공을 만드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선 거예요. 그런데 자 오늘이 바로 시작이에요. 그 겨울나무가 봄을 기다리는 것처럼 PT를 만들면서 혼자 엄청 설레고 기쁘고 기대되고 그랬어요. 오늘 시작으로 저랑 같이 눈으로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오후가 남아있으니 200CVP를 달성해보고 그대로 따라서 1월 6일날 400CVP를 달성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치버로 승급할 수 있고 퓨처 빌더를 달성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어요. 어워즈 티켓이 달성돼요. 한 장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그대로 따라와서 1월 27일날 6100CVP로 마감한다면 디렉터로 승급하고 퓨처 어치버를 달성할 수 있어요. 이때는 티켓이 몇 장 나아요? 어워즈 티켓이? 두 장. 자 조금만 더 힘내서 따라 보세요. 이렇게 600CVP 받다가 2월 17일날 800CVP를 받으면 드디어 여러분의 핀 색깔이 바뀌어요. 브론즈로. 그리고 여기서 조금만 힘내서 3월 10일날 여러분들이 10CVP를 달성하면 퓨처 브론즈를 달성하고 실버 색깔의 핀을 받으면서 이때 여러분들은 무대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컷오프가 3월 31일로 정해져 있거든요. 성공자들은 역산 스케줄을 통해서 그 자리를 꿈꿉니다. 3월 31일까지. 그래서 컷오프를 하고 이때부터는 1000CVP를 4주 연속 받으면 드디어 정규직이라고 표현하죠. 골드에 달성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대로만 따라한다면 반드시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지금 루비 에메랄드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면 여기서 CBP를 조금만 올리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달성하면 여러분들 무엇이 하나만 달성하면 무대의 주인공만 되는 게 아니에요. 무대의 주인공도 되고요. 어즈 티켓도 다이아만큼이나 받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첫 번째 공짜 여행. 리더십 서밋에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나는 골드 직급을 갖고 있고 이그젯 골드를 계획한다라고 하시면 그분들도 우리 골드님들도 이대로 달성하시면 달성만 하시면 이그젯까지 무난히 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4월이 있으니까 그러면 같이 리더십 서밋까지 연결시켜서 고리에 고리를 꼬리에 물고 달성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반드시 이 계획에 이 플래너에 나의 CVP를 적어놓고 역사한 스케줄로 넣어서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강의했을 때 누군가는 하고 있고 누군가지는 하지 않겠죠. 하신 분들은 반드시 해낼 거라고 저는 성공의 자리를 즐길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 무대가 어떻게 생겼냐면요. 이렇게 생겼어요. 진짜 컨벤션의 무대역 사진이고요. 이 무대의 주인공은 누가 되어야 돼요? 그렇죠. 맞아요. 여러분들이 무대의 주인공이 되실 거고 그동안 애썼다. 잘 참아냈다. 수고했다 하시면서 아래에서 박수 치시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손을 흔들고 행보하시면 됩니다. 태극기를 휘날리면서 고 이영권 박사님께서 인생에는 재방송이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때 해볼 걸 도전해볼 걸 이런 후회 없이 모두 여러분들이 달성하셨으면 좋겠어요. AP 컨벤션은 우리 사업에 있어서 최고의 골든타임이 될 거라고 믿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달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피트예요. 혹시 100달러 좋아하시나요? 저는 사랑해요. 100달러의 지폐의 인물이기도 하고 또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이기도 합니다. 벤자민 플랭클린은 시간을 허비하는 걸 아까워해서 15분 단위로 바로 계획했던 걸 행동으로 옮겨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이롭게 만들었는데요.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시간의 정의를 똑같이 출발했는데 세월이 지난 뒤에 보면 어떤 이는 성공하고 있고 어떤 이는 낙오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시간은 좀처럼 가꾸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비법은 하루하루 주어진 시간을 얼마나 잘 활용했느냐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계획안에 진정한 성공도 있고 자유도 있습니다. 하루하루 주어진 24시간 내에서 주간 플래너를 작성하는 습관을 통해서 2023년 무대의 주인공도 되시고 압도적으로 성장하시는 유산화 코리아 가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